분장 중에 잠깐 실례할게요. 강주민씨. 스타뉴스에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스타뉴스에서는 사흘 앞으로 나가온 국제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된 스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강주민씨는 이번에 작품상 후보에 올라있는 코메리칸의 여주인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셔서 관객동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주민혜씨가 금년에도 여우주연상 부분에서 강주민씨의 강력한 라이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는 주민혜씨를 제치고 여우주연상 받을 자신 있으세요? 아, 글쎄요.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스타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어, 오빠. 축하한다, 강주민. 축하? 뭐? 뭐긴 뭐야. 국제영화제의 여우주연상 수상을 축하한다는 거지. 하, 오빠는 시상식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아, 내가 그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 같은 게 있는데 지민이가 몰랐구나. 오빠도 농담할 줄 아네. 농담인지 진담인지 두고보면 알겠지. 아니, 오빠 그거 무슨 근거 있는 소리야? 아니, 검사가 근거 없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